프레타칼라 아쿠아 모너리스 그 다음에 부스로 수체생연필에 직접 터치를 해서 수체생연필 스틱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. 이 제품은 전체가 수성색연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코어 습한 여름에는 보관에만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. 프레타칼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하고 유명한 제품입니다. 전체 색상은 총 72가지 칼라가 있습니다. 프레타칼라 아쿠아 모너리스 프레타칼라 아쿠아 모너리스 프레타칼라 아쿠아 모너리스 아쿠아 모너리스 프레타칼라 아쿠아 모너리스 유판소 감사합니다.